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JW생명과학입니다. 코드번호가 234080이 되겠구요. 금밀 현재시간 2020년 12월 15일 하요일 오후 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JW생명과학은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영상은 JW생명과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가르쳐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JW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JW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 수액제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기초수액이라고 불리죠. 이 기초수액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JW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오 이 종목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는 적자 기업이 대다수인데 불과하고 그래도 이 기업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래량에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구요. 그리고 실적이 어느정도는 잘 나오고 있다. 마진율도 20%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채비율 60%면 상당히 부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당자비율 88% 당자비율 합격점이다. 유보율 247%면 당연히 저는 합격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JW생명가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 JW생명가학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이게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막 3만주, 4만주, 5만주 할 때도 있었다. 근데 오늘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34만주, 오늘은 그래도 한 15만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JW생명가학이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받아서 올라간 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한 2% 정도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종목을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장기 투자하셔도 저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전에 계속 했었는데 좀 지루한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벌써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행보만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온 것은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조금만 더 늘어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JW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영양수액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시동을 건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수액이긴 한데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 3분기에 71억은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이 JW 생명과학은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보시면은 19년도에 297억인데요. 지금 요거 3개만 합친다라고 해도 벌써 200억이 넘는다. 한 180억 정도 되죠. 180억에 108억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288억이고 4분기에 아무리 못 벌어도 8,9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작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바이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19,5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